자 동선 한번 봅시다 주황 혼자 같네요 자첫동선 죽여버리구요 아주 과감한 플레이 뭐야 식당 시체야 입분만 뜨고 시체가 안보여서 잠시만 나 식당 업로드할 때 누구 한명 내려갔는데 전등 꺼지는 거랑 같이 아 잠시만 파랑아 너 혹시 식당에서 내려갔어? 나 정확하게 본게 아니라서 식당에서 창고 내려간거 너 맞아? 시민만이 남았으니까 더 지켜보자 일단 킵하자 그럼 의심만 하자 역시 새벽 잘해요 새벽 역시 새벽 새벽 어몽어스 침착해 역시 어몽어스는 새벽이 좀 꿀잼이네 다 침착하고 다 잘해 막 감성추리를 안하네 안에 둘 정비실 하나 다Jean 주PE 미션 나눈 척 항해쪽이 어디로 wszystko 가 kitty 보호만 하면 같네 cd에서 Arch plate 자 이쯤에서 전등 꺼버리구요 cc 안택는 håJ 자 내려가요 어디? 시티 의무실? 빨강 아까 관리실에 민트랑 검정이랑 같이 있는 거 봤는데 그 뒤로 의무실 갔나? 벤트 걸릴뻔했네 잠시만 주황이 리포트했는데 시티 어디야? 검정이 벤트임 수고 왜? 아니 시체가 어디야? 욕은 하지마 우리 편집장님 힘들어 욕하지마 카드 긁는데라고? 잠시만 관리실에 민트랑 검정 빨강 같이 있었잖아 이게 좋아요 전등 끄고 지도키를 할 때 이게 진짜 좋아 일단 이번 킬은 민트 아니면 검정이라는 거지? 남는 살 임마 갈색인데? 나 우츠똥선이야 지금 전등 꺼져서 내려가고 있어 이거 갈색이다 왜 나야? 뭘 믿어 임마 뭔 소리야 이건 또 검정을 많이 치는 것 같으니까 검정을 많이 치는 것 같으니까 아니야 추리해 기다려봐 하지 말아봐 갈색 보라 주황 중 하나야 이거 갈색도 이상해 나 전판에 관리실 지도 같이 보다가 검정이랑 민트까지 지도 보길래 나 미션하러 왔거든? 그때 빨강이 카드하고 있었고 3명이 지도 볼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우출라인 가서 미션하는데 전등 꺼지고 내려오는데 리포트 없거든? 우측인데 주황 같아 그리고 난 관리실에서 나올 때 이거 주간이다 이거 주간이다 왜 빼박이야 내가 이거 주간이라고 주황 가 그럼 나 아니니까 왜 나라고 몰아가는 거야 나 몰아가는 애 파랑 처음에 너 의심대상 아니냐? 식당 킬 갑자기 갑자기 왜 몰아가냐 나 주황 간다 주황 가 갈색 맞네 아니 못돌리야 이거 이 포까지 왜 그래 아니 이 포야 아니 이거 포기당한 거 없잖아 이 포야 이 포추가 왜 날 버리는 거야 얘기가 끝날 때 쯤이라서 꼴이 잘은 듯 아니 그냥 주황 갔어도 이긴 건데 정치질을 겁나 잘했는데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어 이건 좀 잘했는데 어 이건 좀 잘했는데 어디 갔지 보라색 어딨냐 너 뭔 자로야? 나 범인 아니에요 하고 있어 거기서 보라네 보랍니다 아이고 멍청아 보라는 그 전부터 킬강 말았는데 나 안 죽였어 미션 승하 중 킵으로도 그거까지 갔네 뭐 킵까지 갔어 그래도 아 나 왜 버렸냐 주황 갈색 야 의심받고 있으면 네가 날 감쌌어도 그냥 아니 투표만 제대로 했어도 그냥 이었는데 나 왜 버렸어 이게 그냥 아 왔다 와버렸다 그렇지 그렇지 이건 판단 좋다 이건 좋았다 진짜 좋았다 이거는 아 이러면 초록도 당황스럽죠 주황 죽었을 때 봉선종 민트가 무기구에서 내려왔어 헷갈리기 시작하지 헷갈리기 시작하지 무기구에서 안홍크크크 야 욕하지마 회재하님 힘들어 오 이들 잘하긴 잘한다 확실히 새벽 애들 잘하긴 잘해 좋아요 아이고 오 이긴 이겼다 이긴 이겼다 어우 잘해 잘해 그래도 저는 좀 섭섭하네요 한마디 해야겠어요 보라야 나 안 버렸어도 됐는데 왜 버렸어 아니 자기야 너무 섭섭하다 마상 힝 미안 와 역시 새벽어스 새벽 새벽어스 역시 어몽어스는 새벽에 해야 해 재밌다 재밌다 와우 2연속 임 퍼스타 자 처음에 동선을 봅시다 좌측에 민트 한 명 뭐야 나 봤어? 어디? 산소실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 누구? 산소실? 산소실? 전기 나 전기 못 갔어 처음에 지도 보니까 의무실에 한 명 계속 있길래 죽은 줄 알고 알고 갔거든? 알고 보니 민트가 미션하고 있었어 나 의무실 갔다 지금 식당이야 오 못 봤어 다행이다 와 시체가 어딘지 말해줘 시체가 관리실 앞통로인데 헐 그럼 전기실 키로한 사람 중 한 명이겠는데 오 다행이다 오 절 못 봤네요 다행이다 잘 이거 신중해야 돼요 새벽어스거든요 사람들이 잘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돼요 일단 절대 민트는 아님 오 다행이다 못 봤어 다행이다 리포트 너무 빨리 떠서 혹시나 봤나 했거든 민트 민트 오감자 했어도 제가 민트 절대 아니라고 민트 잡치 주황 주황 초록 미션한 척 해야겠어요 너무 너무 지도만 보면 의심받으니까 아니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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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탁치라고 자작해야겠다 오우 식당에 초록 시체 갈 데가 아닌 나 지도 보다가 시시 쪽 따닥한 것 같아서 갔었는데 주황 민트 민트 같이 있길래 아닌 거 보고 돌아갔는데 다리 의무실에서 나오고 안 보였는데 식당에 초록 시체 있었어 하하하하하하 나 방금 초록이랑 헤어진 방금? 얼마나 됐어? 내가 말했잖아 잠시만 갈색 죽겠네 하하 발? 아 이거 보라를 몰아갈 수가 없네 갈색이 말을 잘해줘야 되는데 일단 CC로 본거면 동선상 주황 민트는 안 돼 하고 저는 킵해요 어차피 투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킵해요 아 괜히 자작했나 전기실 느낄 것 같아서 와 이러면 주황 빨강 호키죠 주황 빨강 중 하나를 준비해야겠네 민트는 제가 호감작을 좀 해놨거든요 무조건 CC 보러 가네 섹시 아 아 아 뭐야? 보라야 너 어디로 갔냐? 아까 밑으로 가는 것까지 봤는데? 빛의 위치 말하기 전에 보라 너 어디야? 동선 말해봐 나 관리실 나와서 쓰레기 두번 하고 잠시만 이거 동선 들으면 잡을 수 있어 관리 창고 그 다음은 민트는 지금 유령 애들 소름 돋을거야 지금 세배가 수도 군림부한텐 어려움 없지? 전항에 무기식당 항해무기식당이라고? 보라다 전기실 앞 전기실 앞 복도에 중앙시체거든? 입만 벌리면 민트는 나 킬강 많이 나왔어 입 뻗었으면 나 죽었을 거야 애초에 의무실부터 첫 첫 첫 리포 첫 시작 의무실부터 완전 시민 같았거든? 아마 민트가 인포였으면 난 이미 죽었어 라고 고감자 개 주고요 이거 동선상 무조건 보라야 봅시다 고감자 개 위력을 고라고? 고 보라야 툭 고고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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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헷 민트 파본우 와 은고케 연속 인포네 아하하하하 대신가모 민트한테 초반부터 고감자 개논게 마지막에 통했다 난 믿었는데 미안해 민트야 하하하 미안해 민트야 상처받은 것 같아 미안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